오늘 이필이가 보내준 가리비 가리비가 엄청 커요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따 맞고 커요 앗 뜨거워 아 맛있어요 아 뜨거워 아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가리비 알이 원래 가리비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살이 이 정도로 커다면 가리비가 이따만 했던 것 같아요 그쵸? 음 음 초장에 초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먹어요 음 아 이거는 너무 커서 한입이 안 들어와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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